지금 8시 7시 55분인데요 이건 아직도 잠을 자고 있네요 이건 안 일어나요. 그럼 전화했죠 할아버지가 먼저 드셔요 할아버지 먼저 드신 다음에 드세요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하나 둘 셋 뭐하고 있는거에요 눈이 안보여요 빵이 어때요 맛이 있어요 얼만큼 했어요 이거 뭐에요 핫초코요 맛있게 드세요 아침은 다 먹었어요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이거 맛있게 생겼네요 어때요 맛있을 것 같아요 네 할아버지도 짜장면을 먹게 됐어 저녁에 짜장밥 좋죠 짜장밥 치읍 피읍 고타요 오 그러네 아 오른손도 올려놔야 됩니다 여기만 보고 가세요 모르면 여기 보고 고타요 지달이 가요 수능 엉터리야? 뭐라고요? 해봐 들어갔어 들어간거야? 네 이제 그만해 이제 그걸로 이제 모양을 만드세요 먼저 빵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좀 이상할 수도 있어요 무사할 수도 있어요? 네 하나 둘 셋 아니 빵하고 같이 봐야지 손으로 가르치고 됐어 하나 둘 셋 자 유건이 됐습니다 하나 둘 셋 예 우리 유건이가 만들었습니다 빵을 왜 그렇게 하고 쳐다봐야 빵을 맛있게 만들어 냅빵은 맛있어 역시 냅빵은 맛있어 네 코코하고 한잔 하시면서 드시면서 맛있게 드세요 다시 한번 코코 냅빵은 맛있어 오징어빵이에요? 네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손 조심하고 얇게 얇게 잘라 응 너 잘라 봐 손은 멀리 칼에서 멀리 응 응 응 응 또 하나 이것도 잘라주세요 응 손 조심하고 응 어 오 됐어요 어 잘했어 어 잘했어 네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가 아니에요 하나 둘 셋 할머니 하나 둘 셋 할머니 할머니 이렇게 육원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보여드리려고 찍는 거니까 열심히 하겠죠 네 네 지금까지 열심히 잘했죠 네 네 우리 육원이 착해요 할아버지 놀리는 것만 빼고 네 할아버지도 안 놀릴 거죠 네 네 영상 다 찍었어요 네 응 아직 안 찍었어요 아까 뭘 먹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예요 먹는 게 이게 지금 뭐예요 먹는 게 아 아 밥을 예쁘게 해고서 찍어야지 찍으려면은 자 이렇게 찍어 응 네 찍었습니다 내 손을 쳐야지 이제 안 되죠 음 좀 방법이 있지 예 아니에요 그건 해당 없어 오이 시 십자 마시는 데에는 상관이 없어요 네 네 여기 선비가 있어요 눈이 천천히 보우 지지지 보우 지지지지 맨날 시원 미얀덜 그렇지 자 오늘은 초대학 순걸을 또 다녀오면 되겠다 아단 우리 우리 역시 못한 터지기 세지는 거야 그 다음에 이 풍.. 이 포트탄 대략들을 8초 뭐지? 6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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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왜 이렇게 빨라졌어? 5초 5초 5초